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단양군 단성면에 한 사과밭입니다. 얼마 전 내린 우박으로 수확을 앞둔 사과들이 찍히고 멍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수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두 팔 걷고 나선 건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매일 같은 안타까움에 십시일반 일손을 모아봅니다. 마음이 찐하고 숨이 상하죠. 몇 번 손이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약도 치고. 충청북도와 농협이 수매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쏟아지는 물량에 자체 판로 구축도 시급합니다. 출양 군민단체 또 우리 관내의 기업체 구인사 또 자매 결혼 직원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판매망을 넓혀가고. 재난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에 나선 농가도 있습니다. 맛 좋은 사과를 반값에 구매하고 피해 농가도 도울 수 있다니 관광객들도 만족스럽습니다. 식감이 사각사각한 게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육즙같이 이렇게 물 같은 게 단맛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이렇게 한 박스를 사갖고 가는 거예요. 너무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자칵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싸게 이렇게 사서 너무도 기분 좋고 또 농민에게 한피 미안하기도 해요. 관광객분들께서 많이 좀 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시름에 잠긴 우박 피해 농가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 치안 역할을 담당하던 치안센터 대부분이 사라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찰에 의해 치안 수요가 적은 지역인 만큼 이곳 경찰 인력을 경찰서나 지구대로 옮겨서 수사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마을 치안의 상징이었던 센터가 없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한 농촌마을의 치안센터입니다. 평일 낮시간이지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치안센터는 지구대 파출소와 달리 단 한 명의 경찰관이 주간에만 상주하고 순찰차도 배치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변에서 112 신고가 접수된다 하더라도 출동하지 않고 방문 민원만 접수하는 역할입니다. 이마저도 인력이 부족해 충북 지역 42곳의 치안센터 중 상주 인력이 배치된 곳은 16곳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전국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60%에 해당되는 치안센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충북 지역은 42곳의 치안센터 중 70%가 넘는 30곳이 그 대상입니다. 도심과 비교해 치안수요가 크게 떨어지는 농촌 지역 경찰 인력을 경찰서나 지구대로 옮겨 수사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 건물 유지 관리비가 낭비되는 것도 경찰이 치안센터 폐지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흔히 112 신고나 범죄 발생 건수로 집계되는 치안수요가 아닌 범죄 예방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유 있어야지 안심을 하고 살죠. 우리가 파출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놓고 우리도 문을 안 닫고 그냥 사는데 만약에 파출소 없어봐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치안센터 폐지에 대한 논쟁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구대 파출소는 손을 못 대니까 치안센터 캠프가 넘겨가지고 부족한 국가재정. 결국 이게 소문의 도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일단 폐지 대상 치안센터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최종안이 발표될 경우 대상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약 1년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사업이 최종 확정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오는 2034년까지 4조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개통되면 대전과 세종, 청주 간 통행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공익사업인 학생 아침 간편식 제공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메뉴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지난 7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침 간편식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8.9%에 달했습니다. 적당한 메뉴로는 빵과 음료, 죽이나 스프, 시리얼 형태가 30%대로 비슷하게 나왔고 샐러드와 컵밥도 10% 중반의 선호도를 나타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교직원 반대가 심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충북체육회가 요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엘리트 체육 성적은 신통치가 않고 생활체육도 저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게 큰 원인인데 실제 살펴보니 지자체 지원 예상 가운데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은 전체 210여 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원정 최고 성적인 종합순위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올해 전남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는 두 자릿수 성적인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우수한 선수가 타시도로 유출되는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도 저변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사업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과제들에 대한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충북체육회가 지난해 충청북도로부터 받은 예산은 109억 원. 도민 1인당 평균 6,6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최소 2만 원 수준인 320억 원까지 늘려야 체육복지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극장 가서 보는 영어 1% 값도 안 됩니다. 과연 도에서는 체육복지를 얘기를 하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부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가. 충북의 지원 예산 109억 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도세의 2%를 체육회에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도의에서 됐든 아니면 도의에서 됐든 재정 확립을 해서 2% 조례로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증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CJB 박원희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 언덕에 위치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CJB가 연속 보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그 일환인데요. 이 시점에서 시립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사직동에 위치한 청주시립미술관 제2주차장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차장에 하나둘 차들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미술관에 가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다른 목적지로 향합니다. 지어진 지 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미술관 전시를 보러 온 사람조차도 이곳이 미술관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인 줄 몰랐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미술관인 줄 알았는데 말씀해주셔서 엘리베이터 건물이 지금 알았어요.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억 원을 들여 시립미술관에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전후해 관람객 수의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엘리베이터 효과가 미비하다 보니 최근 부서관 엇박자로 놀리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 역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개선보다는 미술관의 본질인 전시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지난 7월 열린 어느 수집과의 초대 특별전은 하루 평균 900여 명이 찾으며 전시 콘텐츠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존에 이건희 수입품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그런 전시 그것도 보시러 오시고 그것도 야외에 있는 그런 석전문화제도 같이 연동돼서 같이 보실 수 있어서 좀 밝기 좀 많지 않으셨을까. 시립미술관 접근성 사업에 들어간 예산만 61억 원. 반면 올해 시립미술관 전시 홍보에 들어간 비용은 1억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립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 해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자원순환인 새활용이 공예의 도시 청주에서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폐재원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는 새활용 공예 비엔날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을 뽐내는 소반의 재료는 폐스케이트보드입니다. 스케이트보드 옆면의 형형색색 무늬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만들고 즐기며 자연스레 쌓이는 폐스케이트보드를 활용해보자는 생각이 근사한 공예품이 됐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보면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하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나무니까 다시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버려지는 커피자루와 커피 가루에 오치를 입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새활용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하고 사용을 다 한 다음 매립하면 식물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자원순환 제품입니다. 사용을 다 한 다음에도 얘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많은 고심 끝에 실생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릇을. 각종 물건들을 쓸모가 없어진 뒤에도 가치 있게 오래 사용해 환경을 지키고 자원순환을 실천하자는 의미인 새활용. 시민들의 독창적인 새활용 아이디어와 공예가 만난 2023 새활용 공예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폐현수막은 멋스럽고 실용적인 가방이 되고 파쇄된 종이는 멋진 그림으로 광이 나는 항아리로도 변신합니다. 양주보관함과 장구, 북 등 사물놀이 악기들은 스피커로 재탄생합니다. 새활용 공예비엔날레에는 시민 29명과 새활용 공방 22곳의 작품 175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채롭고 감각적인 새활용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전시는 올 연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덩치가 큰 화물차나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화물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보고 사각지대를 몸으로 배우는 체험교육장이 전국 최초로 충남 공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년 전 당진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6학년 남학생 A군이 우회전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치어 숨졌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10미터가량을 더 운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석이 높은 버스와 트럭 등 화물차의 경우 운전석에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크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화물차 사각지대는 어떤 모습일까. 공원 한편에 세워진 대형 화물차에 초등학생들이 한 명씩 올라탑니다. 운전석에 앉아 주위에 서 있는 14명의 친구들을 찾아보지만 눈에 보이는 건 2명뿐입니다. 키가 큰 성인이 운전석에 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함께 전국 최초로 화물차 사각지대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을 열었습니다. 기존 시청과 교육과 달리 아이들이 직접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 교육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선진국 등에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사각지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등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27일에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예산안을 비롯해 17개 안건이 회부돼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미 반영된 사업의 국회 증액 활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도가 선정한 주요 증액 대상은 정부 예산안에서 한 푼도 반영이 안된 카이스트 부설 AI 영재고 262억 원과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비 220억 원, 중부 고속도로 서청주에서 증평구간 확장 375억 원, 청주공항 주기장 확충비 100억 원 등 11개의 사업입니다. 도내 내 지역 국회의원과 여야 예결위원 등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희준 작가를 비롯해 10명의 한국, 호주 작가로 구성된 한국, 호주 국제사진전이 예술 곳간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상과 탐색을 주제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와 역사의 상처, 인간의 욕망에 대한 당론을 각기 다른 은유를 통해 작품에 담아냈으며 오늘 16일까지 계속됩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